봐봐, 이렇게 긁으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올라온다고, 올라온다고 우와, 쪼꾸미다, 야, 쪼꾸미다, 대박사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수영하는 쪼꾸미 우와, 쪼꾸미, 쪼꾸미, 우와 이것도 있어? 우와, 야, 11번째 와, 말도 안 돼, 사이즈 봐 겁난다, 겁나, 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어 이 바다 한가운데 지금 저게 뭐지, 조정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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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걸 타고 오셔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지쳤네, 베이스 캠프 야, 진짜 오늘 한악에서 별걸 다 봅니다, 와 최고, 바다 한가운데서 야, 이 멋진 만찬은 정말 인정이다, 인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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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까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구독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구독자,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카약 동호회 야, 카약 동호회? 뭐라고 치면 검색이 되나요? 서울 카약 크롭 아, 서울 카약 크롭? 야, 여러분들 정말 카약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방문해보는 것도 아유, 언제든지 어우, 야, 좋다 바다에서 귤까지 받는 센스 아, 진짜 서울 카약 클럽 엄지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봉남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악에 왔습니다 보더콜리님이 야, 시장에서 사다가 푸는 거 아니냐 나는 세 번이나 오고 몇 번을 와도 없는데 왜 너는 잡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대로 된 뻘짓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악에를 찾았습니다 갈매기가 저한테 가르쳐준 방법으로 주꾸미를 잡았잖아?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뻘짓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이템 갈쿠리입니다 가닥을 긁어서 쭈꾸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뻘짓은 나의 갈쿠리 자 여러분들 갈매기가... 시작했어 봐봐 갈매기가 여기 앉았잖아요 heritage's hand determs 지금부터 정말 긴장감있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갈쿠리로 쭈꾸미를 잡습니다 야 진짜 여기서 걸어온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 진짜 거리가 우리 귤 준 거 하나 먹고 들어갈게요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너무 멀어 하나 개는 다 좋은데 진짜 너무 멀어 물 한 입 먹방 도전 너무 맛있어 와 탱글탱글하고 시큼새큼 새콤달콤이 막 느껴져 음 좋다 와 청량감이 넘치는 우리나라 제주주 아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이렇게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런 조개 껍데기를 딱 뒤집어 우와 대박 대박 있어 와 말도 안 돼 야 처음 뒤집었는데 있어 있어 야 말도 안 돼 이거 보이지 우와 첫 조각부터 우와 조꾸미 한 마리 우와 조꾸미 한 마리 오 대박이다 야야야 이게 웬일이냐 야 이거 와우 오 조꾸미 조꾸미 우와 조꾸미 와 말도 안 돼 조꾸미가 바로 나왔어 처음부터 와 와 대박 여기로 숨었거든요 봐봐 이렇게 긁으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올라온다고 올라온다고 우와 조꾸미다 야 조꾸미다 대박 사건 말도 안 되는 조꾸미가 나와 버렸어 딱 처음부터 야 빈 조개 껍데기는 사랑이네 사랑이야 나이스 깨끗합니다 총 딱 하나 뒤집었는데 껍데기에서 조꾸미가 나왔어 엄지척 엄지척 여기 또 있거든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에이 설마 여기에도 있겠어 에이 있으면 사기지 그렇지 야아 처음은 주지만 두 번째는 안 줘 아 이렇게 쉽게 주면 우리 용왕님이 아니지 잘 하죠 여기 보이죠 여기여기 여기 뭔가 뭐가 있잖아 자 그럼 긁어봐 야 이러고 잡히면 대박인데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냥 힘이 텐전이 뿜뿜이네 뿜뿜이야 자 여기도 긁어보고 없어 자 이동 자 방금 나온 주변을 한번 긁어볼게요 야 이러고 걸리면 대박인데 이러고 걸리면 대박인데 진짜 우와 조꾸미 이러다 걸리면 나온다 나온다 자 실패 이건 무조건 있어 이 껍데기 속에 무조건 있다 봐봐 봐봐 아오 이것도 비었네 아 비었어 살아 야 진짜 아깝다 야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구멍이 나서 없는 거네 아이 대박 너두 사라져 오 쪼컴이다 쪼컴이다 쪼컴 대박 쪼컴이가 야 쪼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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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쪼컴이 우와 주저어 쪼컴이 주저었어 우와 대박 이야 쭈꾸미 우와 이거 봐 사이즈도 좋아 이야 쭈꾸미 한 마리 우와 대박 사이즈 이거 내가 긁어서 나온 거 아니야? 이야 쭈꾸미 두 번째 긁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네 나이스 자 두 마리째 자 여기도 여기도 껍데기 껍데기 속에 쭈꾸미는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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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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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야 콘텐츠가 산으로 가지만 자 세 번째 이거 봐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쭉 우와 쭈꾸미 한 마리 우와 사이즈 좋은 쭈꾸미 세 마리째 꽤 탑니다 쭈꾸미 밭이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 여기가 지금 쭈꾸미 맛집이네 쭈꾸미 맛집이야 그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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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무조건 있다 이건 있어 이건 있어 야야 이건 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대박 진짜야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말도 안 돼 봐봐 자 이 안에 이 안에 쭈꾸미가 또 있어 자 따 볼게요 이야 네 마리째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네 마리째 쭈꾸미는 낚시로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는 거야 우와 여기는 엄지척 우와 사이즈도 엄청 좋아 미쳤어 미쳤어 쭈꾸미 봤어 봤습니다 쭈꾸미 봤어 하나 개는 쭈꾸미 청구 대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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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갈코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쭈꾸미가 계속 나와 여기 있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야 이것도 봐봐 이것도 지금 보이죠 보여? 보여? 이것도 있는 거야 이것도 왜 있는지 알아? 뚜껑이 닫혀 있어 이거 봐 이야 또 발견 또 발견 나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또 발견했어 또 발견했어 이 안에 문 닫고 있잖아 자 열면 이거 봐 쭈꾸미 한 마리 우와 다섯 번째 쭈꾸미 죽는구나 나 갈코리 왜 가져왔지? 뻘짓은 나의 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수영하는 쭈꾸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수영하는 쭈꾸미 우와 쭈꾸미 쭈꾸미 우와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쭈꾸미 우와 말도 안 돼 여섯 번째 쭈꾸미 여섯 번째 쭈꾸미 우와 빨딱 빨딱 빨딱하는 쭈꾸미 여섯 번째 엄두 있죠? 야 말도 안 돼 우와 여기 성진해 완전 성진해 그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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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무조건 있는 거야 봐봐 무조건 있다고 웬일 알아? 왠지 알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껍데기가 있어서 이거 봐 와 대박 이야 또 알아 일곱 번째 아니 뻘짓으로 잡아야 되는데 우와 일곱 번째 쭈꾸미 우와 엄지 척 이리 와요 이리 와 둘 이리 와요 빨리 오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중국사람은 어때? 어디서? 연변에서? 아니 기림성이요 기림성이요 아 중국 드라마 마마도 쥐한테 한 건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아 모르는구나 미안합니다 근데 잡은 거는? 아무도 없어요 아 대박사건 부부시죠? 네 여자친구예요 아 여자친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일곱 서른일곱 어머 아홉삼 도룡검 짜잔 쭈꾸미 한 마리 감사합니다 잠깐 기다려 이랬으면 주지도 않았지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기 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여행 잘하시고 에이 도둑놈 에이 이게 손으로 잡은 게 아니고 이걸로 잡았으면 제가 드리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방생을 하려고 했는데 저건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드리고요 절대 이렇게 장비를 쓰셔서 잡으시는 거는 불법입니다 아셨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저는 그러면은 뻘짓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시작할 거야? 아 대박 아 이거 내가 지금 발로 뒤집었는데 여기도 또 있다고? 야 여기도 또 있어 아니 이거 미쳤나봐 쭈꾸미가 넘쳐 넘쳐 야 대박이다 진짜 우와 쭈꾸미가 널렸어 널렸어 야 대박 띠링 야 쭈꾸미 한 마리 아 나 이렇게 잡으려는 게 아닌데 진짜 나이스 긁어서 잡아야 되는데 긁으니까 답이 없네 너무 힘드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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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 이것도 길하고 봐봐 이렇게 막고 있잖아 와 대박 야 얘도 사이즈 좋은가 보다 와 말도 안 돼 아홉 번째 쭈꾸미 우와 보더컬리님 보고 계십니까 자 뚜껑을 한번 따 볼게요 보더컬리님 보시기 바랍니다 앗쨰 야 나이스 와 최고다 하나가 최고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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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근데 왜 가지고 왔냐고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껍데기 또 있어 껍데기 또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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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자 과연 이 안에도? 우와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여기 또 들어가 있어 야 웬요리냐 야야야 작은가 보다 얘는 야 봐봐 봐봐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와 작아서 보이지가 않네 그래도 나이스 열 번째 야 또 있다고 말하지 말자 이것도 있어? 우와 야 열한 번째 와 말도 안 돼 사이즈 봐 겁난다 겁나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와 탱탱 뻘짓하러 와서 어복 제대로 맞았어 어복 제대로 맞았어 어복 제대로 맞았어 꽃게다 꽃게 말도 안 돼 야 꽃게가 있어 꽃게 꽃게 봤죠 자 발로 잡아 밟았어 밟았어 야 꽃게 한 마리 대박인데 우와 꽃게 한 마리 야 미쳤어 미쳤어 꽃게가 쭈꾸미가 넘치는 바다 하나 갭니다 긁으면 나온다 야 긁으면 꽃게가 나오네 대박 우와 꽃게가 나와 우와 말도 안 돼 야 긁으니까 꽃게가 우와 긁으니까 꽃게가 나와 하지만 들어가 넌 너무 작아 뭔가를 먹고 있어 어 내 거야 야 갈매기 내 거야 야 긁고가 내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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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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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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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먹었어 도망갔어 아 대박 야 여기 지금 먹물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갈매기 선생님들이 지금 잡은 거야 저도 그럼 여기서 한번 긁어볼게요 여기 나올 것 같다 있을 것 같아 야 나오면 대박인데 자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다리를 긁으면 여기냐 여기냐 한 마리만 나와라 야 한 마리면 됐다 된다 안 된다 한번 보자 지금까지 안 됐는데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에휴 오늘 컨텐츠가 그냥 잡는 건가 보다 이거 봐 여기도 봐봐 여기도 또 있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또 있잖아 또 있잖아 와 진짜 열두 번째를 열두 번째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냥 잡고 있어 야 진짜 하나 개는 사랑이네 엄지적 아이고 여기 봐 여기 또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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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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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야 진짜 우와 탱글탱글하게 들어가 있는 거 대박이다 대박 와 까니까 그냥 야 탐스럽게 있는 애 또 제대로 된 뻘짓이 됩니다 그래도 열세 번째인가 나이스 주꾸미가 지금 봐봐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이거 봐 지금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나한테 걸린 거야 이거 봐 우와 사이즈 좋은 거 야 대박이다 대박 아 이거 웬요리니 주꾸미 주꾸미가 주꾸미가 이러고 있다고 열네 번째 get good 합니다 어 소름이 한다 쭉쭉 소름이 한다 야 나 살려줘 외계인 주꾸미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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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good 주꾸미가 그냥 기어 올라와 어 제발 한 마리도 잡아보자 이걸 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긁어도 없고 저렇게 긁어도 없고 그렇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뻘짓이 됐습니다 이 갈구리가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냥 한하게 오시면 물이 많이 빠졌을 때 한하게 오셔서 주꾸미 맨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뻘짓하는 봉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헤로남에게 큰 뻘짓이 됩니다 나이스 갑니다 친구 이름이 뭐라고? 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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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준이요 윤영준 네 영준아 맛있게 잘 먹고 또 아빠랑 엄마랑 혜진아도 와요 한쪽이 준 거 좋지 이거 우와 주꾸미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찌갈부터 봤는데 몇시전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하게 수업장은 간조시에 고립이나 익수 등 사고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대를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간조시간이 지나면 초키 빠르게 이동하시는게 안전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짜 하늘파출소 해양파출소에서 정말 고생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 간조되면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거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인명사고가 5명이나 났죠 그죠? 5건 사건이 나왔잖아요 진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해경분들 정말 이렇게 계속 차려있고 간조되면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서치 비추고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위험한 곳 하지만 간조에 나오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곳 하나계입니다 진짜 고생하십쇼 고생하십쇼 하하하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CS Sheng 은 이베 시원 인형 요청 음라 방지 이베 모 ski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